Never knew a moment could feel so right Could slow down time like this Everything I needed is in your eyes 네 반갑습니다 도둑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더울류 G80이 7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로 돌아오면서 고급 세단의 기록을 갈아치웠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바로 첫날 계약자만 2만 2천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GV80이 첫날 1만 대를 기록한 것에 2배 가까운 대기록을 세우며 한 번에 갈아치웠는데요 특히나 더울류 G80의 올해 국내 판매 목표는 3만 3천대였다고 하니까요 첫날에 올해 목표의 67%를 이미 달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G80 역시 오늘 내일이면 계약자들 중에 올해 출고가 어려우신 분들도 나오겠네요 GV80에 이어 G80, 펠리세이드 등 차량 받으려면 1년 기다리는 건 이제 하나의 패밀리 문화인가요? 참 오픈 현실이네요 중고차로 나오는 거 사는 게 더 빠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인기 차종들은 차량 재테크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형 차량을 빠르게 출고하고 6, 7개월 정도 타다가 거의 신차값에 팔아도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펠리세이드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죠 1, 1개월 탄 차량은 신차값보다 오히려 웃돈을 주고 산다고 하니 이게 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인기의 비결은 디자인의 완성도가 현재까지 나온 제너시스 라인업 중 최고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장은 4,995mm, 전폭은 1,925mm, 전고는 1,465mm로 현행 모델 대비 전폭은 35mm 늘어나고 전고는 15mm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차량이 낮아지며 넓어진 디자인으로 당당한 모습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전면에 G90, GV80이랑 똑같은데 어떤 게 바뀐 거야 하고 되물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의 아이덴티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대한 오각형의 크레스트 그릴 두 줄의 쿼드램프는 G90, G80, GV80 역시 패밀리룩을 지향하고 있죠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 그 모습은 더울류 G80으로 와서 더욱더 진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세계차종의 전면 모습을 보겠습니다 G90은 솔직히 오각형 크레스트 그릴이 초창기로 상당히 좀 괴기했죠 처음이라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비율적으로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래가 상당히 뾰족하게 나와서 뭔가 비율적으로도 언밸런스한 모습이었다면 이게 GV80에 와서는 커진 크기는 유사했지만 좀 더 꺾이는 곳의 선들이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G90에서 뾰족했던 아래 부분이 둥그스러움하게 다듬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오각형 크레스트 그릴이 더울류 G80에서는 아름다운 비율로 다시 재탄생한 것입니다 세계차종 중 가장 아름다운 곡선을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요 특히나 GV80에서는 꺾임이 다소 거친 느낌이었다면 G80은 이 꺾인 부분을 정말 수려하게 잘 뽑아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G90은 오각형 이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갔다가 들어왔다면 G80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부드럽게 감싸면서 들어오는 모습은 색이 어디에 내놔도 절대 꿀리지 않는 강인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릴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주간주행등 역시 자세히 보시면 GV80은 위아래 굵기가 거의 비슷해 보이죠 G80에서는 위에 주간주행등 라이트가 조금 더 굵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굳이 말하면 아이라인을 더 진하게 화장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끝으로 그릴 아래쪽 범퍼의 모양이 세계차종 중에서도 가장 강인한 느낌을 주는 모습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그런지 세계차종 중에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가장 강인한 인상 깊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봐도 화이트 컬러가 참 이쁘게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디자인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더울류 G80의 가격표를 분석해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본격적으로 가격표를 한번 보시죠 첫날 22,000대의 계약 기록에는 더울류 G80의 가격도 한몫한 것도 있을 텐데요 2.5 터보의 경우는 시작가가 5,247만원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물론 이건 개별 소비세 인하 가격입니다 현행보다 400만원 정도 오른 가격으로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안전 편의 사양을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제가 뒤에서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옵션 장날질이 너무 심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G80의 트림별 가격표 구성입니다 2.5 터보의 경우 5,390만원으로 개별 소비세 인하 적용하면 5,247만원의 시작가입니다 그리고 3.5 터보의 경우 660만원 추가 2.2 디젤의 경우 250만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1류는 기본이고요 4류는 280만원 옵션과 추가입니다 컬러는 매트 컬러라 해서 무광 같은 경우 마트 오른 화이트와 멜버른 그레이 2종이 70만원 추가이고요 GV80 무광 선택과 똑같은 가격 추가 옵션이네요 그 다음으로 2.5 터보의 경우 18인치 기본 19인치 콘티넨탈 70만원 20인치 필렐리 250만원 추가이고요 3.5 터보의 경우 19인치가 기본 20인치 필렐리가 70만원 추가입니다 그리고 2.2 디젤의 경우 18인치가 기본 19인치 콘티넨탈에 70만원 추가이죠 디젤은 20인치 휠이 아예 없네요 아마도 가솔린으로 많이 선택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2.5 터보를 아마 많이 선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9인치 선택시는 디쉬 타입 A와 스포크 타입 B 중 선택이고요 인테리어 시트는 스탠다드 디자인으로 천연 가죽 시트, 블랙 하이그러시 내장제 적용이 됩니다 시그니처 1이 150만원 추가, 시그니처 2가 300만원 추가입니다 디자인과 내장 적용 등의 차이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GV80 때를 돌이켜보면 시그니처 1 정도만 되어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옵션을 선택하는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파플러 패키지 옵션에 대해 이거 꼭 해야 하나요? 그냥 따로따로 하면 손해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꼭 굳이 내가 필요 없는 옵션까지 억지로 하면서 파플러 패키지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마트에 가서 내가 꼭 안 사도 되는데 1 플러스 1으로 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구매하는 심리를 이용한 패키지 구성 상품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난 파플러 패키지에 있는 옵션은 다 하려고 원래 했어 그럼 당연히 하는 게 맞겠죠 개별로 하는 것보다 파플러 패키지의 경우가 약 60만원 정도 저렴한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GV80이 70만원 정도 저렴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G80 역시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견적내기 시스템에서 약간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네요 살펴보니 기본 파플러 패키지 구성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이열 컴포트 패키지 1 이렇게 총 4개로 가격은 51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네시스 홈페이지에서 견적내기에 가면 이런 화면 외에 파플러 패키지 플러스 이열 컴포트 패키지 2 해서 5개의 구성 품목으로 된 780만원짜리 그리고 파플러 패키지 플러스 뒷좌석 듀얼 모니터로 구성된 760만원짜리 그리고 파플러 패키지 플러스 이열 컴포트 패키지 2 플러스 뒷좌석 듀얼 모니터로 해서 총 7개로 구성된 980만원짜리가 따로 또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파플러 패키지를 선택하러 들어갔다 파플러 패키지 플러스 알파로 구성된 패키지 항목을 보고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파플러 패키지를 선택하고 이열 컴포트 패키지 2를 선택하시면 이런 화면이 뜬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은 당황하시고 이열 컴포트 패키지 2만 선택했는데 왜 1 플러스 2로 나오나 하고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기존 선택사양 파플러 패키지로 나오죠 이 안에 이미 1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니 헷갈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차라리 파플러 패키지 플러스 이열 컴포트 패키지 2로 단순하게 표시해주면 좋았을 텐데요 아마도 이건 도트튜브 생각에 현대 측에서 소비자들이 파플러 패키지 안에는 이열 컴포트 패키지 1이 있어요 그래도 이열 컴포트 패키지 2도 선택하실 건가요? 라고 알려주려고 이렇게 견적내기에 표시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열 컴포트 패키지 1과 2의 차이는 뭔가요? 1의 경우는 뒷좌석 수동 도어 커튼? 컴포트 패키지 옵션에도 도어 커튼이 자동이 아니고 아 전동이 아니고 수동? 그렇다면 컴포트 패키지에 안 넣으면 2열 수동 커튼도 없네요 아 GV80이 G80보다 확실히 윗등급 차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네요 조금은 아쉽습니다 패키지 옵션인데 당연히 전동 도어 커튼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뒷면 전동식 커튼 이건 뒷쪽 리어 윈도우 쪽에 올라가는 천세이드 커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전 공조 2열 LCD 공조 조절 장치 포함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 하고 당구장 표시 3전 공조 사양은 2열에서 모두와 온도를 독립적으로 조절 가능 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뭐 GV80때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한 것 같고요 그럼 파퓰러 패키지 안에 안 들어가는 2열 패키지 2열 컴포트 패키지 2의 경우는 2열 전동 및 통풍 시트 뒷좌석 목백에 뒷좌석 화장 거울 그런데 당구장 표시에 파노라마 선 루프 선택시는 뒷좌석 화장 거울이 사라지네요 좀 아쉽네요 그런데 가만 보면 GV80의 2열 컴포트 패키지 즉 2열 전동 및 통풍 시트 뒷좌석 전동 커튼 3전 공조 뒷좌석 목백에 뒷좌석 화장 거울에 있었던 것을 1, 2로 나누면서 오히려 1이 지금 100만원이죠 그리고 2가 220만원 가격을 합치면 320만원입니다 그럼 GV80의 2열 컴포트 패키지는 230만원인데 90만원이 더 비싸네요 그것도 2열 전동 커튼도 아니고 수동이면서요 물론 2열 다기능 암라스트 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 보니 가격이 GV80보다 추가된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이게 90만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에는 물음표가 좀 지어지네요 어찌 보면 2열 컴포트 패키지 1을 100만원에 싸게 느끼게 하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2열 전동 및 통풍 시트도 없다니 당연히 2도 선택하게 만들도록 교묘하게 옵션 장난질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만 난 오너드라이버여서 2열의 저런 기능 없이 1열 쪽만 옵션이 빵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100만원짜리 원만 선택을 해도 되니까요 경제성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조금 그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네요 나머지 파노라마 선루프는 140만원 컴피니언스 패키지는 120만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는 150만원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가 140만원 뒷좌석 듀얼 모니터가 250만원 빌트인 캠 패키지가 250만원 그리고 파츠로 차량 보호 필름이 45만원 추가됩니다 그럼 풀업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2.2 디젤의 경우는 7500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2.5 터보의 경우가 7400만원 나오는데 이건 휠 타이어가 2.5 터보가 20인치가 가격이 250만원이다 보니 기본 차 가격에서 2.2 디젤과 2.5 터보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 터보의 경우는 8200만원 정도 선으로 나옵니다 물론 개별 서비스에 인하 적용된 풀업 가격이니 7월부터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겠죠 지금까지 첫날 2만 2천대의 계약 신기록을 세운 더올류지80의 가격표 소식을 다뤄드렸습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둑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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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